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차죠? 오늘은 교재 2주차가 125페이지 보세요. 교재 125페이지 보시고, 125페이지 지적측량 나오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가고, 오늘은 어디를 순서로 먼저 나가시냐, 131페이지. 131페이지. 자, 보십시오. 지난 첫 시간에 우리 나가는 게 부동산 공시법령 중 지적입니다. 자, 지적을 나가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 땅지자입니다. 땅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공적장부에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지적 이렇게 부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지적이라는 말이 토지를 국가의 공적장부,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법 제도를 지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인데, 대한민국의 범위가 한반도미 부속도서 이렇게 규정돼 있고, 지적공부에 한반도미 부속도서라는 토지를 등록 관리할 때는, 이거 단위로 등록 관리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토지 하나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야 하는데, 토지 하나를 부를 때는 법률용으로 필지. 민법에서는 소유권, 일물, 일권주라고 하고, 토지의 소유권 하나가 미치는 범위를 법률용으로 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필지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공적장부 명칭을 지적공부라 하고, 이 지적공부를 이제 총 7가지인데 그걸 구분을 하면 대장이라는 지적공부가 4가지가 있고, 도면이라는 지적공부가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총 7가지 지적공부가 있고, 이 7가지 지적공부에 이 필지 정보를 갖다가 등록 관리하는데, 등록 관리할 때 등록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이 노량진의 토지를 갖다 직접 와서 등록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량진의 토지는 자, 네가 등록 관리하거라 권한을 갖다 위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노량진의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을 갖다가 지적소관청, 이렇게 법률용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럼 지적소관청이 이 필지, 노량진의 노량진동의 토지를 갖다 필지마다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 관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이 이 필지 어떤 정보를 갖다 등록 관리하느냐, 등록 사항. 주, 종관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종된 정보는 이 토지의 권리관계, 권리. 자, 주된 정보는 주된 정보와 종된 정보를 갖다 분리하는 이유는 토지 정보를 갖다 국가의 공적장부 한 군데에다가 등록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두 군데에다가 분리해서 등록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공부와 등기부입니다.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라는 장부의 주된 정보 내용으로 하고 표시에 관한 정보는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주된 정보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의 주된 정보 등록 관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외울 겁니다. 토지의 표시란 이 법률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교재를 잠깐 다시 보세요. 앞으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다뤘을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에 용어정의 7을 보세요. 다시 7, 7.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걸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교재를 다시 뒤로 넘겨오셔서 131페이지로 와보세요. 131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 131페이지 보시면 4장 제목이 토지의 표시의 결정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얘기가 오늘 배울 내용이 크게 이거라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게 누랑진동의 토지이고 이 토지 정보를 갖다가 지적공부라는 공적장부에 지적공부에 필지 정보, 이 토지 정보를 갖다가 등록하는데 뭐를 어떤 토지 단위로 등록 관리하느냐 하면 이게 필지라는 겁니다.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을 하려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필지 단위로 땅을 법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국가가 시켜주는지 그걸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교재를 잠깐 보시면 131페이지 교재에 같이 보시는데 제1절 필지의 획정이라는 용어 찾으셨습니까?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양가로 1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서 지목, 키워드, 밑줄 작업, 형광펜 한 필지, 형광펜 설정할 수 있는 기준, 형광펜 형광펜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키워드를 갖다가 밑줄 긋는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 한 필지 기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시켜주려면 필지 단위로 등록시켜줘야 되는데 이 필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여야지만이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해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 얘기로 한다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필지로 땅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켜주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서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제 교재 복귀의 키워드 작업 131페이 동그래미 1번 찾으셨습니까? 동그래미 1번서부터 밑에 동그래미 6번까지가 있죠. 이제 키워드 작업하고 익힘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키워드 작업 형광펜으로 1. 지범부여 지역 형광펜 지범부여 지역 형광펜 동일할 것 2. 동그래미 지목 형광펜 3. 소유자 형광펜 4. 축척 형광펜 5. 지반 형광펜 6. 등기 여부 형광펜 이렇게 하면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갈게요. 이해 작업 보시면 쉬운 얘기입니다. 법에 정해진 필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자, 거기에 6가지로 영광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한 필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다, 연속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한 필지로 지적 분배 등록을 해줍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한 필지로 지금 이렇게 등록하고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우리 키워드 무엇을 형광펜 쳤냐 집원부여 지역을 형광펜 쳤죠. 집원부여 지역은 노량진동 동리를 집원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로 정하고자 하는 지금 측량에서 지금 한 필지로 지적 분배 등록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노량진동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량진동과 인접한 흑석동의 경계에 걸쳐서는 한 필지로 절대 지적 분배 토지를 등록해 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부분이 노량진동이면 노량진동, 흑석동이면 흑석동이어야지 노량진동과 흑석동에 이렇게 걸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으로 익힘 작업할 때 여러분들 뭐를 키워드 형광펜 쳤느냐에 집원부여 지역이 이거예요. 이거 동일, 같을 것.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한 필지에는 민법상의 물권, 소유권이라는 권리 하나가 소유권이 미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하나는 뭐를 단위로 소유권 하나가 토지에 성립되도록 되느냐에 필지 단위로 소유권 하나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일 필지에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는 걸 민법에서 일물, 일권주의.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키워드 작업 보세요. 잠깐 눈으로 보시면 소유자 동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필지에는 소유권이 몇 개가 성립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가 성립돼야 된다는 것을 키워드에서 소유자 동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 키워드로 갈게요. 지목 동일 나오죠?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 이거 언제 배우는 건데 할 필지 안에는 한 필지가 쓰이는 쓰임새, 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들어갈 것이 그걸 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가 동일할 것. 그러면 잠깐 점검. 한 필지로 지금 측량에서 지적공배 등록하고자 하는 부분을 필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하는 기준은 노량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고 계속 엔드, 엔드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동일하고가 또 있어요. 한 필지로 지적공배 등록하려면 크게 두 가지 정보를 등록합니다. 토지 표시 정보를 지적공배 등록하고 토지 권리 중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배 등록하는데 표시에 관한 정보는 자, 이겁니다. 필지, 토지의 소재, 행정구역 명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위치한 행정구역 명칭이 미래 부여되어 있죠. 행정구역 명칭으로 지적공배 등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필지의 다른 필지와 이 필지를 변별하게 한 번호를 부여 작업하는 걸 지번 이렇게 부르고 필지의 주된 용도를 등록하는 걸 지목 이렇게 부르고 필지 소유권, 1소유권이 성립한다면서요. 필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적공배 등록하는 걸 경계 이렇게 부르고 필지 넓이를 등록하는 걸 면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겁니다.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필지마다 지적공배 등록 작업하려면 표시란 소재, 필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공배 등록하여야 필지라는 게 비로소 법률적으로 성립된다는 거죠. 그럼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걸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표시 중 경계와 면적을 갖다 지적공배 등록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 등록을 할 수가 있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지적측량은 무엇을 하는 측량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간단하겠죠. 건물 짓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한 것 떠올려볼까요? 교량을 갖다가 강을 어디로 건너서 교량의 말뚝을 밟 것인지 터널을 산 어디로 뚫을 것인지를 정하는 측량이 지적측량이 절대 아니고 토지 경계와 면적을 어디에다가 장부를 하셔야 돼요. 지적공배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배우는 겁니다. 동일해서 필지 경계와 면적을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측량의 축적을 1000분의 1이면 1000분의 1,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 동일한 축적을 사용해서 측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키워드 작업에 교재 131페이지 잠깐 보시면 4, 축적 키워드 형광펜 치셨죠? 축적이 동일할 것. 그럼 축적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이것 때문에 지적측량하기 때문에 축적이 필요한 것인데 그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경계와 필지의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적측량의 축적을 동일한 축적으로 측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겁니다. 마지막. 연속. 연속은 이 한필지 지적공배 등록되는 땅의 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이 끊어져 있어서는 안,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 키워드, 지반, 키워드 형광펜 치셨죠? 지반이 땅 표면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을 것. 지반, 연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등기 여부 동일은 나중에 볼 얘기고.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이해 작업 되셨으면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돼요. 그럼 동일하고 연속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한필지로 지적공배 등록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지금 서쪽의 지금 토지도 측량을 해서 이렇게 지적공배 등록 작업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측량해서. 그러면 지적공배 등록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법률용으로 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필지, 지적공배 또 등록 작업을 하려면 지금 동일하고 연속될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측량해서 지적공배 등록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만 연습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부분 지적공배 등록하려면 등록하는 기준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량진동 안의 토지로서 지본부여적 동일하고 소유자 동일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목이 동일하고 이 부분도 지적측량해야겠죠.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려면 지적측량을 동일한 축척으로 측량하여야 하고 마지막 요건 지반, 땅이 표면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을 때 지반이 연속된 때는 이 서쪽 부분의 토지도 이렇게 측량해서 지적공배 등록할 수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동일하고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이걸 안기하는 문제는 절대 안 냅니다. 그다음에 교재에 잠깐 넘겨보시면 132페이지. 132페이지는 이거지 않습니까? 큰 맵, 오늘 그려나가는 거. 필지 지적공배 등록 작업하려면 무엇이 등록돼야지만 이 필지가 비로소 만들어지냐. 그러면 지적공배, 이거를 등록 작업해줘야지 필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여야 필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필지가 등록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등록하는 걸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딱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걸 법률용으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서 토지의 소재는 이 필지 등록하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의 필지, 이 부분의 필지, 이 부분의 필지. 행정구역 명칭이 미리 부여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공배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중 소재는 행정구역 명칭이 미리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명칭으로 그대로 등록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은 법전에 따로 규정된 위치를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 소재를 등록하는 건 행정구역 명칭대로, 이 필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 명칭이 미리 부여되어 있으니까 행정구역 명칭대로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 것이고 법전에는 이 다음서부터 지번을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 지목을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 경계를 어떻게 그려줄 것인지, 면적을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 이거를 법전에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교재 132페이지 보시면 크게 이제 맵 그려볼게요. 1, 지번 이렇게 나오죠.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건데 왜 이게 교재에 당연히 없는지를 아셔야죠. 뭐로 그대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명칭으로 그대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는 법전에 규정이 없고 여기서부터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법전에는 지번. 자, 그 다음, 그럼 당연히 일측을 아세요. 다음에는 지번 등록하면 그 다음에 뭐 등록하는 거? 지목 등록하는 거. 진짜 그런 거 볼까? 교재 잠깐 넘겨보실. 134페이지. 제일 위에 이 지목. 교재 구성이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가는가를 알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뭘 것이다. 예측을 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기를 안 해야 돼. 경계 어떻게 그리는 건가를 갖다가 이제 교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봐요. 넘겨보세요. 139페이지. 3. 경계.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올 것이 맨 마지막. 면적. 면적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 교재. 자, 넘겨보시면 140페이지. 면적.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134페이지 오시면. 132페이지구나. 오셨으면 큰 오늘 이제 첫 시간 맵 그려 나가는 것은 요구라는 거죠. 필지 지적 공매 등록하기 위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네 문제 출제됩니다. 지적의 3분의 1은 여기서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하는데 다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번서부터 볼게요. 지번은 키워드 작업 한번 볼까? 132페이지. 자, 지번. 1, 지번. 첫째 줄 볼게요. 지번이란 지번 설정 지역. 지번 설, 오타. 그거 좀 수정. 설자, 수정. 설자 지우시고. 지번 부여. 지번 부여. 설정 지우시고. 설정이라는 단어 지우시고.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하여 소관청이 각각 구획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거 나오네. 그 지번 부여 지역별 형광펜. 지번 부여 지역별 형광펜. 그래놓고 자, 거기에 메모 작업. 지번 부여 지역별 형광펜 치웠죠. 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메모하셔야지. 요까지만. 동, 리. 동, 리. 요까지만. 이에 준하는 지역은 뭐 상관없고. 자, 동, 리. 마다. 필지마다.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숫자 번호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죠. 거기서 형광펜. 번, 호. 숫자 번호에서 번, 호만 형광펜. 번, 호. 자, 그럼 거기에 들어보세요. 자, 익힘 작업. 자, 지번이란. 자, 토지 뭐 마다. 필지마다. 그럼 필지마다 지적공부에, 지적공부에 등록해주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는데 번호를 갖다가 등록할 때는, 번호를 등록할 때는 뭐 별로 번호를 등록 작업을 지적소관청이 해주도록 돼있대요. 형광펜 키워드.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대입해 보시면 되지. 지금 동작구의 토지는 동작구청장이 지적공부에 필지마다 지번을, 번호를 부여할 때는 뭐 별로? 노량진동, 흑석동 필지별로 지번을 부여한대요. 그러면 지번 부여하는 것은 뭐 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럼 우리나라는 지번 부여 지역이 뭐가 된대요? 여러분, 메모하셨잖아요. 동 또는 리가 지번 부여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동별로 필지마다 지적공부에, 지번을. 리별로 필지마다 지적공부에, 지번을.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노량진동에 3천 필지가 있으면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은 노량진동에 1번서부터 3천 번을 갖다 필지마다 지적공부에 번호를 부여하고 그 옆에 이제 흑석동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으로 가서 흑석동에 1번서부터 2천 번까지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 지번의 구성과 표기. 동그래미 1 갈게요. 지번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본번만으로, 원칙적으로 본번만으로 해서 여러분들 키워드는 본번만으로, 본번만으로 키워드 형광펜. 그 다음에 동그래미 2, 그러나 토지 분할 등과 같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본번의 부번을, 형광펜. 본번의 부번을. 자, 그러면 그렇게 키워드 작업하고, 계속 다 하고 해야겠네. 키워드 작업을. 동그래미 4번으로 가보세요. 자,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복식 지번의 경우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형광펜. 자, 평행선 보, 이렇게 되어있죠? 그거 형광펜. 구분하는데, 자, 쌍가로 따옴표, 쌍따옴표의 형광펜. 읽는다 형광펜. 자, 그리고 동그래미 5번까지 하고 나서 익힘 작업 들어갈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형광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형광펜. 임야대장 및 임야도 형광펜. 등록되는 토지 숫자 펜. 산자 형광펜. 산자.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 키워드 익힘 작업, 키워드 지금 밑줄 친 걸 익힘 작업 들어갈 겁니다. 자, 필지 지번이란, 필지마다 지적공배 등록하는 번호를 갖다가 지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번호를 갖다가 등록할 때는, 자, 이렇게 등록한다는 겁니다. 번호를 구성해 주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용으로, 본번만으로, 본번과 부번으로. 근본이 되는 번호와, 근본이 되는 번호와 더해지는 번호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이 되는 번호로 구성하는 방식을 법률용으로, 여러분들 익힘 작업할 때, 키워드 작업할 때 본번만으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해 주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우리나라는 사용하는데, 자, 본번으로 구성해 주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해 주든, 자, 이 지번을 갖다가 표기를 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근본이 되는 아라비아 숫자로 본번만으로 만들어져, 구성해 볼게요. 자, 독립된 번호, 자, 1, 이렇게. 그다음에 독립된 번호, 2, 이렇게 구성해 주는 것을 독립된 번호로 구성해 주는 것을, 아라비아 숫자 독립된 번호로 구성해 주는 것을 본번만으로 구성한다. 이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자, 독립된 번호에, 자, 더해지는 번호, 여기 있다 2번 더해 줘 볼까? 그래갖고, 앞에 번호와 뒤에 번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평행선으로 표시를 하고, 이 앞에 번호를 본번, 뒤에 번호를 부번 해갖고, 두 개의 번호, 숫자 조합으로서 하나의 번호를 구성해 주는 방식을 법률용으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중에서 뒤에 번호를 갖다가 법률용으로 부번 이렇게 부르고, 앞에 번호를 본번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구성 방식이 있는데, 독립된 하나의 번호로, 두 개의 번호 조합으로 구성, 독립된 하나의 번호로 구성,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본번만으로 구성하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든 다 표기는 지금 뭐로 표기가 돼 있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돼 있죠. 단, 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키워드 작업할 때. 자, 이렇게 1번 부여했는데, 독립된 번호, 본번으로 지번을 갖다 구성을 했는데, 본번만으로. 이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임야대장, 임야도일 땐 아라비아 숫자 앞에 한글, 산자를 갖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한글, 산자를 아라비아 숫자 앞에 붙여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본번과 부번으로 이렇게 구성하는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 지번이 임야대장, 임야도일 때는 이 본번과 부번 앞에 한글, 산자를 갖다 꼭 이렇게 표기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가 어디에 토지를 등록할 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갖다 표기해주는 거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다가 지번을 등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반드시 무엇을 갖다 표기한다? 한글, 산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연습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사과농사 짓는 땅을 갖다 지목을 과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과수원을 갖다가 지적공부 1번지라고 부여하고 싶어. 그러면 과수원을 갖다 등록하면 지번이 1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야대장에 임야도에 과수원을 갖다 등록할 때는 1번지 앞에 한글 뭐가 분다? 그럼 산 1번지 과수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해 가시겠죠? 그다음에 나무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의 지목을 임야라고 부릅니다. 임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산, 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러면 임야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2번지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몇 번지 임야가 되는? 2번지 임야가 되는데 그 임야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몇 번지 임야? 산 1번지 임야. 또는 산 1의 2번지 임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목을 갖고 산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절대 아니고 지목을 갖고 산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절대 아니고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만 산자를 붙이도록 돼 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산자를, 아랍의 숫자 앞에 산자. 그러면 자, 갈게요. 한강도 토지라랬죠? 그러면 한강도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강 같은 경우는 지목을 하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천 가볼게요. 2번지로 정했어. 노량진동에 2번지. 한강 측량해서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한강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몇 번지 하천? 2번지 하천이 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면 산 2번지 하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반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이해 못 하시는 거. 산에 무슨 강이 있어?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산 2번지 하천이라는 뜻은 어디에 등록한 하천이요? 산에 강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하천이라는 땅입니다라는 뜻이지. 산에 강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산 2번지 하천 이렇게 나오면 산에 강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어디에 등록돼 하천이 어디에 등록돼 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하천이요라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익힘 작업했으면 여러분들 교재 132페이지. 중간에 양간호의 집원의 설정 방법 이렇게 나오고 찾으셨습니까? 집원 부여 방법. 집원 부여 방법인데. 1.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 교재 오른쪽 133페이지.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 3. 설정 단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죠.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론 문제인데. 132페이지 양가로 이 집원 부여 방법에서. 자 거기에다 가로 해놓고 쓰십시오. 참고. 이 집원의 설정 방법 제목 옆에다가 참고. 참고. 양가로 이 집원의 설정 방법 옆에다가 참고.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학문상 얘기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적하게 학문상 얘기인데 왜 제가 참고를 빼드리냐면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문이 존재하는 건데 학문에 나와 있는 용어는 절대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만을 갖다 출제하지 학문을 갖다 다루지 않습니다. 학문을 다루는 건 부동산 학계론 하나만. 나머지 과목들은 다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들만 배웁니다. 그러면 학문이라는 것은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 보충이 아니라 법률에 마치 보충. 보충은 그럼 여러분들 익혀도 그만, 안 익혀도 그만인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 용어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집원 설정 방법 1.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고 찾으셨습니까? 거기 옆에 메모.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표시하셨습니까? 거기에 들어보세요. 표시하셨으면. 그럼 노량진동에 시작되는 필지 번호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겠죠? 그럼 시작되는 번호 1번을 갖다가 학문상 기번 이렇게 부릅니다. 일어날 기자. 시작되는 번. 노량진동에 시작되는 번호는 몇 번? 1번. 기번. 학문상은 기번. 그다음에 흑석동에 시작되는 번호 몇 번? 흑석동에 시작되는 필지 번호. 1번이잖아요. 그러면 시작되는 번호 1번을 갖다가 학문상 뭐라고 부른다? 기번. 그러면 1번을 갖다가 그 노량진동에 어느 필지에다가 1번을 갖다가 부여해 줄 것인가에 따른 학문상 분류를 기번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이거 이거. 이거는 한 필지가 아니라 노량진동의 토지입니다. 노량진동의 토지라면 이 노량진동의 토지에 지금 1번 지번을 어느 필지에다 부여할 것이냐에 따른 학문상 분류를 기번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노량진동의 정북쪽이고 이쪽이 정남쪽이고 이쪽이 정서쪽이고 이쪽이 정동쪽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방위각을 갖다가 노량진동의 지금 측량에서 지적공부 등록하는 필지 여기에다가 1번 지번을 부여해서 끝 지번은 지금 1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1번 지번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하면 북서쪽에 지금 측량에서 등록하는 토지 1번 지번이 부여되어 있죠. 그러면 노량진동의 끝 지번은 정대각선의 끝 지번이 배당되겠죠. 정대각선이 남 동쪽 어디에서 기번하여 시작하여 북서에서 시작하여 남 동쪽으로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할 것. 이걸 이제 학문상 북서 기범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재에 여러분들 키워드 작아 할 게 있어요. 디귿번 132페이지 맨 밑에 하나 디귿번 현행 지적법 지적법이 아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북서기범법에 따라 지번은 그게 이제 법률용어입니다. 그거는 키워드 작아 꼭 하셔야 돼.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것만 북서에서 남동으로 형광펜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그럼 고개 들어보십시오. 어디에서 시작해서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똑같죠. 노량진동에 인접한 흑석동에 지번을 갖다 부여할 때도 흑석동 어디에다 1번 지번을 갖다 부여하여 북서 쪽에 흑석동 1번 지번을 부여한 남동 쪽으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익힘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33페이지 2 동그라미 진행 방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는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거 익힘 작업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옛날에 이제 나와있던 얘기들인데 사행식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긴 키워드 작업 하나도 할 거 없으면 시험에 거기 나오는 경우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참고 이렇게만 익힘 작업 해드릴게요. 뱀사처의 갈행자입니다.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갖다 2, 3, 4, 5 지번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부여하면은 사행식은 자 필지가 반듯반듯한 데입니까? 필지 배열이 불규칙한 데입니까? 사실을 갖다 이해하셔야 돼요. 뱀은 똑바로 이런 식으로 직진을 합니까? 아니면은 위에가 지금 규칙적인 거죠?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지금 똑바로 가지 않습니까? 뱀이 기어가는 게 지금 보세요. 위에 상단 같이 기어갑니까? 하단 같이 기어갑니까? 하단 같이 기어갑니까? 그러면 땅이 개발을 해서 반듯반듯한 데 아니면 개발되기 전에 땅이 이쪽 토지는 옆의 토지는 작고 다시 옆의 토지는 모양새가 다 다르고 불규칙한 데 아니면은 규칙적인데? 불규칙한 데. 그럴 때는 지번을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부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사행식이. 용어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으시면 돼요. 이거 안 들으셔서 솔직히 상관없어요. 교재에 나오니까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굴에 기우식이라는 용어가 있죠? 기우식, 단지식은 묶으세요. 그럼 그 정도만 메모하시려면 굳이. 사행식 옆에다가는 불규칙, 세 글자 단어 메모. 불규칙. 기우식하고 단지식은 묶으셔서 규칙 두 글자만. 간단한 용어입니다. 메모하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사행식이 지금 밑에 불규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규칙에 지금 배당 떨어지는 게 지금 단지식하고 기우식이죠? 기우식은 규칙적인데 이거와 대비되는 게 규칙적인데 어떻게 규칙적이냐에 따라서 학문상 두 가지로 갑니다. 이렇게. 시가지야. 시가지 이게 도로고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땅을 개발을 구획해놨어요. 그러면 큰 중앙에 지금 도로가 지나가고 도로의 좌측과 우측의 땅이 지금 모양새가 하늘에서 보니까 지금 거의 좌우로 대칭이라고 하죠. 대칭. 그렇죠? 그럴 때 기우는 간단한 얘기예요. 중앙에 도로 지나가면 왼쪽에 지금 구획된 토지가 있고 오른쪽에 구획된 토지가 있죠? 그러면 홀수 지번을 1, 짝수 지번을 2, 다음 3번 부여해야죠? 3번 홀수니까 도로의 좌측에 구획된 토지. 여기에다가 3번 부여해야죠. 다음 4번은 짝 우짜죠? 그럼 도로 구획된 우측에 사측에 이렇게 부여해야죠. 5, 6, 7, 8, 9, 10, 11, 12. 자, 이쪽을 보세요. 다 뭐가 부여되어 있고? 기, 한자로 기. 우. 작수 지번이 배달. 이게 뭐 이 용어도 아니잖아, 이런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절대 잊으세요. 한 번 그냥 학문 넓히는 차원에서. 교재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시험에서는 절대 나올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 먼저 여기에 배달을 보셔야죠. 여러분 메모, 이건 두 글자 메모했잖아요. 규치, 규치. 이번에는 자, 도로예요, 도로. 도로. 자, 도로로 이거 여기 지금 도로에 지금 좌측 상단, 여기에 블록이 있죠, 단지. 여기에 블록이 있죠, 블록이 있죠, 블록이 있죠. 몇 개 단지로? 네 개 단지로.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블록 안에 지금 내필지에는 본번을 무조건 1로 쓰는 겁니다. 그래놓고 부본. 1, 부본 2, 부본 3, 부본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의 1, 1의 2, 1의 3, 1의 4. 2블록 내에는 블록 본번 2를 써서 부본, 1, 2, 3,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2의 1, 2의 2, 2의 3, 2의 4. 3블록 내에 부본 써나가면 되겠죠.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이걸 갖다가 가르쳐서 단지식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두 가지 공통점은 이거, 이거, 이거. 규칙. 땅 개발된 데 쉽게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데는 사행식. 우리나라의.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이. 종전에 개발이 안 된 땅은 다 집원이 어떻게 부여되어 있다. 사행식. 개발된 땅은 기우식이나 단지식으로 집원이 부여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설정도 아니고 이건 전혀 모르셔야 되고. 학문상으로도. 그다음에 잠깐 교재 134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우리 첫 번째 표시에서 요구했습니다. 필지마다 지적공배 등록하는 번호를 했습니다. 번호할 때 등록할 때 번호 구성은 뭐로 구성? 그럼 본번으로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그럼 본번으로 구성하든 부번으로 구성하든 표기는 다 아라비아 숫자로. 단, 예외에 아라비아 숫자 앞에 한글 산자를 붙일 때는 언제 산자를 붙인다? 임야일 때 산자를 붙이는 게 하천일 때 산자를 붙이는 건 지목을 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도지는 숫자 앞에 반드시 산자를 붙여준다는 거. 그다음에 지번 부여적인 동, 리에서 1번 지번호를 부여할 때는 어디에다 1번을 지번호를 부여하냐? 북, 서쪽의 필지에 1번 지번호를 부여할. 어느 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호를 부여할 건? 남동 쪽으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지번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문상 이 정도는 용어 익힘 작업 정도 하시라는 건데 그 동에, 그 리에 필지 배열이 규칙적인 데가 있고 불규칙적인 데가 있다면 불규칙적인 지역은 필지 배열이 크고 작고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호를 부여하는 걸 사행시. 땅이, 토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시가지 조성으로 개발이 좌우측으로 시가지. 도로 큰 대로가 있고 좌우측으로 시가지 조성되었을 때는 기우식.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 아파트 단지식으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는 그 단지의 블록 본번에 두 번을 지번호를 갖다 구성해 주는 방식으로 지번호를 구성한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익히시면 본 과정 기본서가 다음 달에 나오면 기본서의 시험 문제는 거기에서 다 출제됩니다. 이거 입문 과정에는 지금 소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개별인지 지번 부여하는 방법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지금 여기 지금 입문서에는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목 들어가자.